19만 2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사인입니다. K사인, 은, 은 동사는 1999년 11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보안, 컨텐츠 슬래시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슬래시 인증, 보안 관리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인공지능, 팀 러닝,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의 지속적인 개발 및 솔루션 판매로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음 통합인증 분야에서 19년의 cc, common criteria, 인증 확보를 통해 국내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해외 수출도 계획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정보보안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요 사업 분야는 디비암호화, pki 인증 솔루션, 통합인증 솔루션 부문으로 국내 디비암호화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금융사기 및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바,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코드난독화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재무 대시 기타 부문의 역성장애도 잦은 보안 사고 발생으로 디비암호화 및 pki 인증 솔루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통합인증 솔루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보안 시장의 양호한 성장으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주한다.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13일 9시 15분 기준 장중 K사인의 시가총액은 145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K사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5위입니다. K사인의 상장 주식수는 7,067만 1,257주입니다. K사인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사인의 퍼은 36.7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04배, 1,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 49억원, 6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원, 43억원, 60억원입니다. K사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92%이고 유보율은 887.1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8.25-0.7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04-0.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사인의 2023년 2월 13일 9시 1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0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25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사인의 종가는 2,055원이며 주가가 K사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사인의 종가는 2,055원이며 주가가 K사인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K사인은 거래량 65만 6,900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4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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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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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만 3천신 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만 6,700에 순여덟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K사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K사인 주가 지급적lis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